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표현이 부정성거일 것입니다. 사의로 부정성거, 부정성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도 부정성거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어김없이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15일 집회에서도 건축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동화면세점 앞에 일파 만파가 주최한 행사이고 다른 하나는 얼치로 입구에 부정성거 규명을 위한 국투보 사의로 부정성거 국민투쟁본부 집회였습니다. 정부는 광화문 집회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의로 부정성거를 외치는 얼치로 집회는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집회든 얼치로 집회든 간에 그 장소에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수가 사의로 총선의 부정성거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다음 질문은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입니다. 보수단체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개천절 보수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천절인 10월 3일 날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서울도심 곳곳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개천절의 서울도심에서 자유연대와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가 최소 수천 명에서 최대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고 9월 4일 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전역 10명 이상의 집회를 검지시킨 바가 있고 이들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 경찰은 집결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차단에 나서겠다는 그런 계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지난 광화문 집회처럼 법원에 5개 집회 검지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개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는 자유연대가 교호빌딩 앞, 광화문 KT 건물 앞, 시민열린아당 앞, 경북궁 옆 인근에 개천절 집회로 각각 2천 명을 신고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산항에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등 세종로 초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 명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국본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등의 얼지로 입구역 인근에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 집행부 관계자들은 행정당국으로부터 금지 통보가 오게 되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개천절 집회에 관련된 포스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화문 집회 사진 배경의 포스터에는 Again 10월 3일 오후 2시 자유우파 집결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퇴진 연단 없는 여행동 캐리어, 앰프팀 별도 연사준비, 핸드폰 오프 등의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월 3일은 대법원이 재검표에 대한 재판을 끝내야 되는 6개월에 해당하는 10월 14일을 불과 2주밖에 남기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김명수 대법원, 문재인 대법원은 대법관 전체 14명 가운데 11명이 문 대통령에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김명수 대법원은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비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로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10월 3일 날 개천절 행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봅니다. 유력한 방법은 일단 법원에 압박을 가해서 법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8월 15일처럼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확진자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3.1절 행사나 8월 15일 행사처럼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시위를 언급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8월 15일 이후 어느정도 하향 출시를 조금씩 거리던 확진자 수는 10월 3일을 중심으로 2주나 3주 전부터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폭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현재처럼 항체 보유율이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검사 대상자 수만 늘리면 늘릴수록 얼마나인지 확진자 수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써 대대적으로 방송과 신문을 동원해서 선전선동을 행할 것으로 봅니다. 저 무지랭이들이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벌임으로써 공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마구잡이로 저는 쏟아낼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가 들통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동구와 수단을 동원해서 그 대규모 시위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국이 클라이맥스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미국에서도 우편투표 부정 문제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첨예한 그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와 중국 개입술이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터져나올 가능성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미국의 우편투표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15 총선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중국이 자신의 민주국가의 선거에 개입해서 전체주의 체제를 도모하는 그런 경우도 한국 사례가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상당의 패권 추구 전략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한국의 특정 정치 세력과 제휴를 해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사례로서 한국 사례를 미국 대선에서 거젠다로 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 그때는 한국 대법원이 재검표를 뭉갤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외부로부터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만만찮은 그런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 10월 3일 집회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상태라게 되면 이미 8월 15일날 선전선동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넣던 것과 마찬가지로 10월 3일날 또 다른 범죄집단을 양산함으로써 아예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려 때문에 광화문에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자유우파 시민들 뿐만 아니고 또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정권을 유지해야 될 문재인 정부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종류의 쇼크가 주어질지 그런 쇼크가 기대한 것처럼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8월 15일날 집회를 무력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준비된 방법으로 그런 모임들을 아마 대거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정리해 주시고 또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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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